북한이 조만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 핵 추진 잠수함이 3주 만에 방한했고 이에 앞서 사회전 동해에서는 미국과 일본 또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각각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 소속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입니다. 핵을 연료로 사용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며 토마워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로 무장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미주리함이 군수 물자 적재를 위해 오늘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핵 추진 잠수함 산타페가 제주 기지에 입항한 지 3주 만입니다. 미주리함 입항 사흘 전인 지난 14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각각 동해에서 맞불 훈련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로 구성된 중러연합공군은 14일 정오를 전후해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약 17분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는데 중국 측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 일, 중, 러가 우발 충돌 우려에도 전투기와 폭격기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투입한 건데 국제 공군이 있습니다. 국제 공군 관계자는 의도적인 견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본격화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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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uhh 한글자막 by 한효정